난 이 부분이 조금일AS知道 소리를 받은 것 같아요 한 분을 위치합니다 대화관보단 그런데 감동이 파월이가 앞에 서 있는 거 하면 괜찮은 거냐? 이메탈래 너무 가까이 갔어 가까운 게 있어. 지금 어디에, 왜 앞으로 한 발 더 앞으로 나와도 돼? 부담스러워잖아, 한 개만. 그냥 내가 안 맞추뵈도 그냥 앞에 서있지. 지금 미디어의 히칸은 사울이가 이렇게 서있잖아. 히칸 맞잖아. 땀만 옆으로 산다고 생각하고. 아니 그게 아니라 사울이 있을 때 옆으로 서있어. 사울이 라인하고 너무 붙어있어, 선배님이. 그러니까 거기서 다 여기 포진되어 있어. 집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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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! 우리도 서있어. 우리도 이제 서있으면 안 돼요, 언니? 그러니까. 안 펼쳐 좀 말씀해. 네? 안 펼쳐. 안 펼쳐. 코만 닿고. 체크해지고. 동선아. 네? 여기 차면 사울이 같이 다 막아주라고. 2m만 떨어지는데. 여기 차면 이렇게 막아줘. 네. 여기 막아줘. 네. 여기, 여기. 여기 막혀. 그냥 당황해줘. 핸들은 아니고. 내가 하는 것 같고. 난 안돼. 나가면 안되요? 막아야돼 봉선이 막으라고 그거 지킹한다고 지킹 막아야돼 지킹한다고 지킹 오득불이야 오득불 봉선아 막아줘야돼 그거 지금? 그리고 난 너를ífic etwas 다가악 아 무서워 코가렬있어 저 생각을 안합니다 으아악 으아아악